파전의 막걸리! 광고 짜이 들었네. 파전 막걸리 광고. 따뜻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네 비타민 썰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민 썰미입니다. 네 칼슘 정윤아입니다. 아 오늘 우리 유나씨랑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모시고 싶은 우리 유나씨랑 함께 오늘은 비도 오고 네 비 많이 와요 밖에. 북한은 여름에 이 뭐지? 벽지를 바르잖아. 꼭 12월 때는 벽지를 새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름 장마철에 그 누런 물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물이 계속 오줌 무슨 지오줌 싸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장마철이 되면 이제 온 집안에 그릇을 동원해서 이렇게 물 받쳐 놓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와가 귀에요. 맞아요. 북한이. 그래서 기와가 막 깨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기와라는 게 겹쳐야 되는데 어 맞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한옥들 봐봐야 얼마나 꼼꼼하게 이어붙였나 기아가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깨져나간 것도 반 있는 거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북한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건 눈 오는 거 비 오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눈 오는데 눈 멀어 차 끌고 세 시간 동안 내가 저거 저 어디야 저 대관령 가잖아요. 야 눈 오는 날에 왜 고백을 한다고 그러고 눈 오는 날에 사랑이 첫눈을 첫눈을 봐야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잖아요. 북한에서는 첫눈 내려면 사람들이 뭘 안 하잖아. 그의 심지증. 야 억게 왔구나. 아 이게 벌써 왔나 결도 억게 나간. 나는 비 오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어 북한은 막 그 길바닥이 비포장 도로인데 안마 막 발 발 장화도 없는 집은 장화 멋시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가 다 댐 뗐었어요. 이 벗고 이제 다리 있고 냉지게 다 올려놓고 이게 맨발로 빠져 다니잖아요. 발이 다 퉁퉁 부어가지고 불어가지고 그리고 차 한번 딱 지나가면 그냥 빠악 치고 그냥 죄송합니다도 없어요. 자동차 탄 사람이 갑이니까. 그리고 막 골목골목길엔 개똥들도 막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장만 물에 퍼져가지고 그 진흙이랑 섞인다고요. 그러면 발을 어디다 뒤틀 줄 몰라가지고 막 돌아둬고 근데 한국사람들은 비어오면 무슨 빗소리 들으면 뭐 잠을 자 뭐 비어오면 저기 팔당 땜에 어디 드라이브 여자친구 태우고 놀러간다면서 뭘 틀어주면서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켜줘야 되나 노래 송곡하드나 뭐 여긴 아니 아니 무슨게 그니까 비오는 날이면 그런 댐 있거나 요런데가 이렇게 안개가 뽀얗게 피어있데 댐에서 빗물이 넘쳐나서 지지 북한은 비오면 댐 있는 주위 사람들 다 대피해야돼요 커피숍에서 꼬시는거보다 한차에 앉아있을때 꼬시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저번에 어디 강의가 누가 나보고 물어보더라 내가 물어볼게요 강사님 내가 한국사람이야 북한사람이에요? 네 아니 북한사람에서 안생겨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고 말하자고 지금 너를 이렇게 봤는데 뭐 우리는 어시그랬어 머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하하하 비오니까 꿉꿉하니까 목에 달라붙으면 북한사람같이 안하고 자 북한사람 맞지? 네 맞아요? 네 진짜? 응 어떻게 확인해봐 나 북한사람인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북한을 정말 잘 아시는 분 박사님들이 나한테 물어본건데 내가 이제 적당한 답변을 못했어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강사님 북한은 비올 땐 뭘 먹습니까? 뭘 먹긴 뭘 먹니 비오면 빗물 받아야지 빗물 마신다길래? 북한사람 맞네 통과됐어요? 하하하하 나는 비오면 도람통 내다놓고 빗물 받던 생각밖에 안해 우리 엄마가 유나야 빨리 물통 내가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밑에 물이 고여서 떨어지는 앞에다 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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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 떨어지는데 밤새 봤지? 받아서 뭐해? 머리 감아야지 빨려 깜부 그러면 피전이란 걸 쏙지도 않았는데도 부드러워진다니까 빗물에다 빨면 왜 그러게? 그건 모르요 알카리성이 많아서 그렇대요 북한은 이제 비가 오면 전쟁이에요 우리 평안도는 어떤 일이냐면 비오면 우린 이렇게 부뚜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물이 꽉 차 그다음에 이거 밑에다 아궁에다 불 때야 되는데 아궁까지 물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다 뭘 먹니? 속도전 떡이나 미비고 앉아있어야지 불 못 떼니까 속도전 떡에다 물 벗어서 주물락 주물락 구워 먹어야죠 애들은 그때 좋거든 속도전 떡 먹을 수 있으니까 속도전 떡 먹을 수 있으니까 전 전 지짐 파전에 막걸리 막걸리 아니 파전이나 나는 무슨 오징어 해물 파전 못 먹어 봐서 북한에 없잖아 그런 게 없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싹 다 느끼하게 해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 근데 파전 맛있잖아요 오징어 넣어요 맛있더라 맛있더라 아 근데 낭만이 있어 진짜 한국은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게 기저 시절에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비 오면 그 저기 올림픽 뭐 거기 그 어떤 대로는 뭐 잠수교 그건 잠수라 잠기라고 이름이 잠수교래 그래서 이게 하나 밑에 있고 또 이렇게 위에 있는데 얘는 진짜 이렇게 물에 잠기더라고요 잠길 땐 거기 이렇게 차단하는 거지 그러다가 물이 이제 한강에 물이 좀 빠지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잠수교래요 이름이 걔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대요 물에 들어갔다고 잠겼다 나갔다 이게 세상에 근데 북한도 이게 그 물이 갑자기 불면 다리까지 차오르거든요 응응 계곡이 이렇게 되면 그냥 거길 막 휘몰아치거든요 도물 사태 내려오잖아 막 나무뿌리채로 막 염소가 나아악 하고 떠내려오고 돼지 꽉꽉꽉꽉하면 떠내려오고 그러면 힙이 막 떨어지고 물 이만큼 빠져들어가서 그 사품치는 훅강에 들어가갖고 동물 건져 내놓으라고 동물 여기다 얼감이 채운단 말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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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죠 하여튼 그때는 먼저 이제 잡는 사람은 임자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사람 안 건져요 그때 동물 건져요 그 동물 건지면 고기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안 건져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린일 때지만 참 충격 받았었어요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돼지를 건지더라고 사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 살아보시면요 난 봤어요 전혀 뭐가 더 중요한지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가 2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나라를 인정한 게 뭐 18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북한이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그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뭐 이 기반시설 뭐 이딴 건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아파트가 1, 2층에 물에 잠기면 말 다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언제 제일 많이 사람이 죽느냐 교통사고로도 문을 많이 죽지만 장마 전에 제일 많이 죽어요 산에 송이 캐러 갔다가 휩쓸려 죽고 그 공포에 그 장마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야 아 진짜 난 너무 놀랐다니까 빗소리 들으면 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여기는 아스팔트 다 되고 그 밑에 지하 이 물 빠지는 게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물이 일단 이렇게 없잖아요 첨벙첨벙 빠져가는 게 아까 고물이 어디 가는가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지하로 이렇게 통로로 해갖고 다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강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항상 그 얘기에요 야 한국에 오니까 이거 비 온다고 걱정할 일 없지 눈 온다고 눈 걱정할 일 없지 북한은 또 눈 막 쌓이면 눈이 막 이만큼씩 오니까 집이 무너져 내려앉거든요 눈 무게에 맞아 시골식들은 그러면 엄동설 안에 이건 진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한국 사람의 그런 뭐 좀 문화적으로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비 오면 아 운치있다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과 동시에 우리 설면이가 말한 것처럼 북한의 걱정이 되죠 야 이거 북한 주민들 또 고생하겠다 장마만 되면 무조건 해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북한에 산사태나 사태 이 얘기를 엄청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비에요 1년 12달 중에 사람을 자연재해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장마철이야 바다도 또 마찬가지야 장마철에 태풍이 이뤄요 바다에 나갔던 통통통통 여러분 배가 한국 날씨들지 한국 날씨를 듣고 태풍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쳐도요 태풍이 한국에 며칠 전에 알려주잖아요 2, 3일 전에 맞아요 근데도 그 예상 날짜에 뭐 들어와 지네 집 아파트 다 보이는 데서 배가 왔구나 헬까닥 헬까닥 다 지집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비가 오면 막 공포스러워 비가 아름답다는 걸 안다는 건 이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 이따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전에 막걸리 광고 없지 아이들한테 파전 막걸리 광고 딴 데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오자 한 잔에 한 잔에 막걸리 칼을 찍을만 하겠다 음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되는 거 잘하 하하 여러분 오늘 또 축축한 이야기가 아닌 비이야기 또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